열심히 사시는 분들과 특별히 건강에 깊은 관심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건강식품 구전녹용을 소개해드립니다. 구전녹용은 기후특성상 생산된 녹용의 질이 매우 뛰어나고 뉴질랜드산에 비해서 약 1.7배가량 비싼 러시아산 녹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약한 몸을 보강하고 씩씩함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구전녹용을 구매하시길 원하시면 설명결에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매장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월 20일자 조선일보의 이진석 부장의 칼럼 어리석은 주인이 노세의 등을 부러뜨리다는 그런 칼럼을 읽으면서 든 생각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어리석은 주인 이야기입니다. 이진석 부장의 칼럼에는 이 땅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비유적으로 그리고 아주 압축해서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주인은 노세가 힘들다고 안 한다고 자꾸 힘을 싣는다. 어리석은 주인은 자꾸 노세 등에 짐을 싣는다. 세상 살면서 만나는 미련한 자들이 갖고 있는 대개의 공통점은 스스로 죽는 상황이거나 망하는 상황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상황을 정확히 모르거나 애써 상황을 외면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장 칼럼입니다. 말 못하는 짐승이라 하더라도 무거워도 무겁다고 못하는데 그걸 모르고 노세 등의 산뜸이 같은 짐을 지우는 주인은 참으로 어리석다. 그 산뜸이 같은 짐을 지우는 그런 주인과 같은 모습의 우리 사회를 보게 됩니다. 힘에 붙여서 거친 숨을 내쉬는데 이건 가벼워서 괜찮다면서 자꾸만 짐을 늘리면 결국에는 등이 부러져 죽게 된다는 것을 모른다. 관료 출신 한 경제계 인사가 내년 또 최저임금이 올해보다도 1.5% 오른 것을 비유한 이야기입니다. 설명을 더하면 매출이 급감하거나 매출 자체가 증발해버리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한 상태에서 최저임금을 또 기어이 올리는 그런 조치를 취하여야 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는 점입니다. 다시 2부장 칼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14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으로부터 최저임금 1.5% 인상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면서 상당히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다고 합니다. 국민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 김 실장은 노동조합이 노동자가 많이 비판을 할 것이지만 우리 경제 전체 입장에서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설명을 더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물음에는 국민들이란 것은 아마도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원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도 노조에서 비판을 받을 생각을 먼저 했던 사람이 문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다음 이진석의 칼럼입니다. 지난달 최저임금위원회가 처음 열릴 때부터 경제계에서는 인상불가 최소 동결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실업자는 늘고 성장률은 떨어지는 게 뻔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기의 1.5% 역대 최저 인상률이라면서 130원을 올렸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힘겹게 걷고 있는 노세를 보고 견딜 만하니 견디는 것 아니냐면서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짐을 좀 더 실어도 되겠구나 하면 큰일입니다. 마지막 지푸라기가 어떤 것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노세의 등이 부러지고 노세가 강에 빠져 죽은 뒤에야 알게 될 것입니다. 노세의 등이 부러지고 노세가 침을 이기지 못해서 강에 빠져 죽은 뒤에야 실상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고 있는 동안 망가지는 일이 무엇을 뜻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일어나지 않으면 다음 정부로 그 무거운 과제를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문정부가 노세의 등을 부러뜨리는 일을 알면서도 하고 또 모르면서도 한다는 점입니다. 두 가지 모두에서 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노세의 등을 부러뜨리는 작업을 다음은 노세의 등 부러뜨리기입니다. 대구 달성구에 있는 한국 진출 31년에 한국 게이처가 문을 닫게 됐습니다. 공장 직원은 147명에 지나지 않지만 1차 2차 협력업체를 다 합치면 약 6천 명 정도의 생계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 회사는 자동차 부품용 벨트를 만들어서 현대자동차 등에 공급해 왔습니다. 미국 게이처가 51%의 지분 일본 니타가 49%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 게이처는 구체적인 철수 이유를 밝히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미국 게이처는 중국에서 생산한 부품을 한국의 현대자동차 등에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그런 이유를 밝히지 않지만 이유는 너무나 뻔합니다. 인건비를 절감하고 노동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철수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 게이처의 1인당 평균 임금은 5천만 원 정도입니다. 회사를 떠나서 5천만 원을 어떻게 벌 수 있겠습니까? 외국인 직접 투자는 2019년도만 하더라도 2018년에 비해서 34.6%가 줄어들었습니다. 우리는 왜 그들이 떠나는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그들이 한국을 기피하는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금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최저임금은 급등하고 주 52시간은 강행되고 포퓰리즘 성격의 정책들이 하루가 다르게 쏟아져 나오고 노동 관련 규제는 계속해서 강화지고 그러면 어느 기업가가 생산을 하겠습니까? 국내외를 불문하고 문정부 들어서는 국가직 공무원만 3만 6천명이 늘어났습니다. 한국이 거대한 관료조직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겁니다. 그 관료조직을 떠받치기 위해서 더 많은 세금 수입이 필요합니다. 생산하는 사람은 줄고 세금은 날로 늘어나고 세금으로 나누어서 먹고 사는 사람 숫자가 늘어나면 그 사회가 온전할 수 있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쌓아놓은 재산을 갖고 부존자원을 갖고 사는 나라가 아니고 하루가 다르게 경쟁시장에서 자국이 만든 상품을 팔아서 살아가야 되는 교역국가라면 완전히 이야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아침에 신문을 펼치면서 정말 드는 소식은 나누어 갖는 것을 두고 어지러운 소식들만 있고 생산하는 일에 관한 그런 소식은 참으로 적근 사회가 되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노세가 죽고 나서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